용산선 과 묶어서 신경이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통행 방향은 어디서든 좌측 통행이다. 2014년 12월 27일에 공덕 물결표 용산 구간의 복선 전철화가 완료됨으로써 지하화가 완성되었고 같은 날짜에 중앙선과 경이선의 직결 운행 개통인 경위중앙선이 운행을 개시하였다. 노반이 있던 지상의 부지는 경해선 숲길이라는 공원으로 전용되었다. 본래 용산선은 1905년 11월 5일 경이선의 일부로 개통되었다. 이때에는 수색역에서 신촌역을 경유하여 아현동을 지나는 지금의 경이선 노선은 없었는데 이는 일본제국이 용산에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어 서울역보다 용산역을 더 중시하였고 아현동 일대가 산악지형이어서 철도를 건설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남대문역을 경유하는 경이선 경부선 직결 열차가 점차 늘어나자 용산역과 남대문역 사이의 반복운전을 없애 열차의 운행시간을 줄이고 운행을 편리하게 하도록 1919년 6월에 해당 노선의 공사에 착수하였다. 계량공사에 의하여 1921년 7월에 해당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되고 경이선의 출발력을 경성역으로 바꾸면서 용산선은 잠시 영업을 중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1929년 용산 물결표 당인리간을 보강하여 용산선으로 영업을 재개하였다. 이후 1929년 9월 20일에 세교리역을 경유하여 당인리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생겼으며 이듬해에는 서강물결표 신촌 구간노선이 개통되고 경성순환열차의 운행이 개시되었다. 1940년에는 용산 물결표 서강복선화 서강물결표 신촌개량 서강물결표 성산천신호소 복선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 용산 물결표 서강물결표 성산천구간 공사는 해방 당시 이미 완공된 상태였다. 해방 후 1955년에는 서강물결표 수색구간이 개통되고 1960년에는 서강물결표 신촌구간이 폐지되었다. 수색력의 화물기능이 강화되며 용산선은 점차 화물전용 노선으로 변모하였다. 2004년에 효창물결표 서강구간이 2005년에 서강물결표 가자구간이 철거되어 한동안 용산 물결표 효창공원 앞 구간만 용산역에서 나오는 회송열차의 대피선으로 쓰였으나 용산선의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며 회송선로 역시 철거되었다. 용산선 지하화는 본래 2012년에 용산역까지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효창동 구간의 토지보상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2012년 12월 15일에 환승의 편의상 우선 경의선 가자역에서 분기하여 공덕역까지 개통하였고 공덕역 물결표 용산역 구간은 2014년 12월 27일 개통되었다. 효창공원 압력은 지하화 개통과는 별개로 2016년 4월 30일에 여객영업을 개시했으며 효창역이 효창공원 압력으로 0명을 변경했다. 용산 물결표 효창공원 앞 구간에 약 35permil 위급구배가 설치되어 수도권 광역전철 전동열차와 ktx 산천을 제외한 차량은 용산선에 운행할 수 없다. 2018년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시적으로 ktx 산천이 운행하였다. 현재 운행중인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 개통하기 전인 2009년일 것이다. 로마자 표기는 역폐지 당시의 방식을 따랐다. 일명 신촌연결선이라고도 하였으며 1930년 12월 15일 신설되어 1960년 4월 1일 폐지되었다. 로마자 표기는 역폐지 당시의 방식을 따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